고장난 것도 아니고 경찰들 무전이 갑자기 안 들리는 게 말이 돼?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나보고 어쩌라고. 아무래도 아까 그 새끼들 우리가 무전 따고 있는 거 눈치챈 것 같아. 이제 우리 어떡하냐? 쫄지 마. 야 그 새끼들이 우리가 여기 숨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핸드폰이 뭐 닦아놨는데. 네가 괜히 쟤한테 꽂히는 바람에 고집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봉지 올려. 20분 일찍 방송 시작한다고. 야. 알았어. 우리 팀장님. 어. 공지가 떴어요. 공지? 빨리 하고 있어. 어. 황경일이 레이프 동영상 중계 시간에 앞당겼어요. 이 새끼들 이거 한번 해보겠다. 뭔가 이상합니다. 단순한 인터넷 푸른 업제라면 이렇게까지 동영상에 목숨 가지 않을 텐데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돈은 아니야. 얘들 회원들한테 비트코인으로 소까지 땡긴다면서. 이거 지들 계좌까지 막혀있는 판에 도피 자금이야 도피 자금. 그리고 아까 팀장님한테 황경일 얘기 듣고 뭔가 꺼림직해서 오대원한테 방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보내주시더라고요. 모친 김시자가 동네에서 성문이 많이 안주하더라고요. 아휴 진짜 이게 집이야 밖이야. 보일러는 맨날 거잠 말고. 어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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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머. 아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경일아. 엄마 일하느라 바쁜 거 몰라. 니 아버지가 먹은 거 니가 알아서 좀 치워. 어? 어 엄마. 이 화법 말기에 생명보험을 딱 들잖아. 생명보험은 불어. 생명보험은 불어. 생명보험은 불어. 엄마밖에 모르는 황경일이었지만. 워낙 김수자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보니. 동네에서 왕따처럼 지낸 모양이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니네 엄마가 다른 아저씨들한테 꼬리 찍고 당긴다던데. 씨. 우리 엄마 안 그래. 절대 아니라고. 어머. 어머 경일아. 얘가 왜 이래. 엄마가 보험 파는 척 하면서 남자들한테 꼬리 치고 다닌다잖아.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런 말을 왜 믿어. 너랑 니 아빠 먹여 살리느라 엄마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속상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엄마 미안해. 안 그럴게. 그런 황경이를 유일하게 챙겨준 사람이 담임 선생님이었고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황경이를 영화감상 특별반에 넣어줬답니다. 카메라 갖고 싶대잖아. 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애새끼고 남편이고 이제 찌긋찌긋해 황경일이 엄마의 외도를 목격하기 전까진 엄마가 자신 때문에 돈을 버느라 그런 오해를 사는 거라 굳게 믿었다는군요 그날 이후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엄마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이 떠오를 때마다 불장난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그리고 부친이 죽은 다음에인 99년도 집에 불을 질러서 모친은 타죽게 됐고요 이 도라이 새끼구만 이거 완전히 아니 근데 모든 범죄는 다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야 뭐가 걸린다는 거 같아 도대체 아까 제가 황경일을 도발했을 때 아주 미세한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쓰레기는 니들이야 진짜 쓰레기는 니들이다? 아마도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박은별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분노나 복수의 감정처럼 성대의 떨림이나 소리의 변화가 유달리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황경일이 이 새끼랑 박은별이랑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이 뭐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느낌이 안 좋아요 게다가 그놈 은영동 사건에 대해서도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는 척이